너 텐트 쳐봤어? 한 번 더 쳐봤어. 당뇨하고 암 제일 무서워. 돌아가신 아버지를 내가 직접 봤잖아. 암이 얼마나 무섭다는 걸 알았고 항상 신경 써야 될 것 같아. 몸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거를 좀 하고 싶어요. 아직 내 기간 처음이야, 이 운동을. 이것도 못 받으시면 어떡해요. 아우, 놀래요. 아우, 놀래요. 이 정도 먹어도 되나? 네가 그럴 줄 알았다, 내가. 말이 안 먹었잖아요. 저희도 그냥...